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중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보영입니다. 네, 보영 씨 여기 웬일로... 네, 아니요. 네. 무슨 일이 웬일로 오신 거예요? 아니, 아니요. 네. 아, 저희 늦게소년 조성현 감독님께서 스타 감독님이시죠, 조성현 감독. 또 차기작이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또... 차기작이요? 네. 제목이 뭐죠?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이라고. 마을이 사라졌어요? 네, 사라진 마을을. 대박. 네, 그래서 저희가 또 늦게소년 때 같이 감독님이랑 호흡을 해서 이렇게 또 응원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. 역시 보영 씨 의리... 아, 원래 계획하신 분은 또 여기고요. 네, 조성현 감독님의 차기작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이 언제 개봉한다고요? 5월 4일입니다. 네, 여러분 5월 4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. 저희도 뭐 보영 씨랑 저랑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철수와 순이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요. 맞아요. 그래서 더 기대되지 않나요? 너무너무 기대돼요. 저희 사실 촬영할 때도 감독님이 다음에 어떤 작품을 하실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차기작을 엄청난 차기작을 가지고 오신다는 제가 예고편을 살짝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. 역시 또 감독님 되게 영상 독특하게 잘 찍으셨나 보다 그런 것도 느꼈고 꼬마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. 늑대 소녀 때도 굉장히 아이들과 함께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어요. 그런 게 조성현 감독님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저 무슨 조성현 감독님 에이전트 같네요. 그렇네요. 감독님 고맙죠? 삼성홍길동 사라진 마을 5월 4일에 제공한다 합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조성현 감독님 화이팅입니다. 조성현 감독님 화이팅. 사랑합니다.